자 오늘날 게임은 바로 에.. 핀칸센 이제 8번 출구랑 유사하게 만든 칠라스 아트판 공포 게임이라고 합니다 오..뭐야 2구역에는 이상한 상이 없습니다 아 여기는 똑같군요 야 근데 야 한글 번역까지 알찬거 봐라 어? 겁나 알차다 이 자식들 자 영화 포스터 나홀로 집이 아닌가요? 어 오오오오오! 이제 이게 다야? 아 그럼 그렇지 어 뭐야 이상한상을 발견하면 돌아가 주십시오 아직은 없다고 하지 않았어? 야,양양이 양양이 그담에 여기는 화재 대피, 핸드폰 알림 자, 오오 도쿄행입니다 오 뭐야 어 내가 있네 어 내 몸이 있는거였구나 오오 이거 다 사람 머리나니 오 뭐야 뭘 소리가 들리는데 오! 오 있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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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오오 잔다 잔다 오오! 어 있었구나 어 안녕 오오 오오 야야 남편 니 누나 존다야 어우 얘는 잘생기게 잘 만들었다 야 칠러스 하트 중에서 제일 잘생기게 만들어준거 같은데 뭐야 아 너네 이렇게 만들줄 알았어? 뭐야 개쩐다 아니 이정도 퀄리티를 만들줄 알았다고? 여기 열면 시작이라 이거지 어! 하하하하 말 걸어볼 수 있나? 아 그건 안되네요 야 아 분명히 칠러스 하트라 엄청 무섭게 했을거 같은데 아 남자애가 게임을 알려주는 애라고요? 아 그래요? 어어어어어 그래 안녕 어우 너 잘생겼다 부럽다 야 어 누나가 일어나지 않는데요 음 음 아냐 놀아준적 없어 아냐아냐 아냐 놀아준적 없어 어어 아니 몰라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 여러분 애한테 집중해요 누나한테 관심 보이지 말고 허허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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허 아 아 브레이크를 작동시키라고으로 운전실에서 아냐 저 새끼 이것도 구라일 수 있어 이게 이거왜 있는거야 전화기 으 spontaneously 어어 어 어 어! 어! 어? 어? 저것 또 이상상생이겠지? 어어 stop 옼거후보 저것도 저것도 이상 상상이겠지? 그래서 욜로 가면 되는건가? 와우 와우 아 이렇게 갑자기 또 기차가 여기를 보고있네 어어 어어 깜짝이야 어어 아 그렇게까지 안 무섭다고요? 아 그래요? 뭐라고 바깥창문도 봐야된다고요? 아 그래요? 아 그래? 아 나 이미 다 지나왔는데 어쩌지? 바깥창문도 봐야된다고? 저걸 다 일일이 다 봐요? 일일이 까진 아니겠지? 어 저 캐리어 무조건 내가 볼 때 저 캐리어 뭐하나 합니다 진짜로 에 자 어 누나도 갑자기 일어날거 같애 자 뭐 없는거 같죠? 설마 2연속 아무것도 없는 행운? 설마 원투만의 클리어? 이런 제자마 뭐 진짜 없는데? 이번걸 리얼 없다 리얼입니다 여러분들 진짜야 왜? 와이? 어디가? 어 아니 뭐가 못찾은거지? 저 아저씨 머리가 아까보다 조금 올라와 있지 Sun 흐흐 흐흐흐흐흐흐흐ㅋ 나만 그렇게 느끼는건가? 뭐야 잠에서 깨셨는데? 어? 어이 수고하세요 탁 탁 탁 탁 탁 탁 탁 탁 탁! 칼기상했네? formed 그치 원래 머리가 저게밖에 아 아저씨가 어 거의 다 온줄 알고 어 뭐야 어 어이씨 와 튀어나있는거 봐 어이씨 어 깜짝이야 아 일단 나오자마자 하나 야 뒤에 안돌아봤으면 큰일날뻔했네 자 이건 무조건이죠 차라리 대놓고 알려주는게 좋아 이런거는 자 아 그래 원래 눈이 이렇게 이뻤단 말이야 안녕 혹시 그 그 재방송에 꾸엠님이라고 좀 관심있던데 옆에 연락처 두고 같으니까 나중에 언제든 연락줘요 네 드립 잘쳐요 드립 잘치고 어 얘기도 잘하고 아주 그냥 어 재밌는 사람이니까 재밌는 오빠 원하면 언제든지 연락해요 알겠죠? 흐흐흐흐흐흫 아 예 사랑은 신칸세는다고 흐흐 흐흐흐흐흐흐하 난 되게 센스있는 사람이라니깐 그렇지 진짜 없었네 어 잠깐만 네 뭐야 갑자기 어디가 뭐야 이거 어디가 아 이거 밝아졌어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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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역주행 오 뭐야 오 오 깜짝이야 와 놀랬잖아 와 놀래라 아 의자 다 어디갔어 왜 저러고 있어 아 깜짝이야 아 저 저 누나는 어디 앉아있는 거야 가까이 가볼까 오 그냥 그냥 저기 벽에 기대있네 오 깜짝이야 오 이 아저씨 생각보다 크다 오 쳐다본다 미안해 미안해 갈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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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쳐다본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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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저 아저씨 우리 쳐다본 아저씨였어 아 아 그래도 아직 무서운 게 안 나왔기 때문에 아니 내가 볼 때 무서운 거를 안 숨겼을 리가 없어 얘네가 진짜로 거짓말 안하고 하나쯤은 에 뭔가 튀어나오거나 네? 네? 하하하하하하 예? 와 저게 뭐란? 야 야 저게 오우 징그러워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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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징그러워 자 야 이제 하나 남았어 하나 야 이제 정신만 잘 차리면 저 저번처럼 날먹으러 1탄을 클리어한다 클리어는 해야지 아까 그건 생각해보셨어요 근데? 어 그 꾸예님이라고 좀 어 말빨 괜찮은 사람 있는데 어 언제나 생각 있으면 연락 주세요 네 제발 간다아앗 좋아 마지막이야 마지막이야 하하하하 하나만 더하면 하나만 더하면 돼 하나만 더하면 하나만 제발 제발 대놓고 나오던가 해라 그냥 차라리 간닷 들어가면 끝나는 거지 들어가면 끝이지 에잇 하 하 하 하 하 하 하 어 뭐야 마지막이야? 아 이게 진짜 마지막인가? 잠깐만 여기가 찐으로 마지막인거 같은데? 오 뭔 소리 들리지 않아요? 저 아저씨 소린가? 내 발소린가? 내 발소린가? 으아아아아아악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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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뭐 소리가 들려 아 이것도 이상현상인가? 어 뭐야 어?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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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이게 이상현상이야 뭐야 이거 이것도 이상현상 아니까? 어 이거 이상현상 같은데? 그니까 갑자기 접촉상호가 웬 말이야 뭐야 안 열려 뭐야 아 뭐야 앞으로 가는게 맞았네 뭐야 뭐야 안 열리는데요? 아 뭐야 그냥 가면 됐었네 아아 뭐야 아니 뭐야 그냥 가면 되는거였잖아 뭐야 오잉? 잠깐만 어 뭐야 오 오 오오오오 오 오 오 오 오오오오오 아 두개야? 아 이제 챕터2야? 아니 얼테이겁네?? 아 페이즈2야?? 아 환상하는 이 게임 어어 뭐야 이번에는 이상이 있으면 앞으로 가래요 반대야 자막이 왜자래 어어ㅓㅓ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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ㅓㅁㅓㅓㅓㅓㅓㅁㅓㅓㅓㅓ 아냐아! 아 왜그래! 아니 이런 미친! 와아! 아니 너 때문이야 아니야 재미 이 새끼야! 와아! 아 넌 화장실에 계속 사는거야? 저리 꺼져 아 미치겠네 아 페이지가 2가 있어요? 끝난거 아니었어? 와 뭐야! 뭐야 이거! 뭐야! 아예 다르잖아! 아 튜토리얼이야? 와아 환장하는거 이거 아씨 아니 세 번 틀리면 괴물 나온다잖아! 오! 그 아줌마 있다! 오! 바나나 올리고 그만 먹으라고! 오! 그 아줌마 있는데? 오! 지나가세요 지나가세요! 지나가세요 지나가세요! 어! 이제부터 공포인가봐! 이제부터!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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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뭐야! 아 노트북 하는 분 있구요! 잠깐만! 에이! 에이! 아이 기차에 이런 사람이 어딨어요 세상에! 누가봐도 지금 출발하려고 대기하고 있잖아! 잠깐만! 근데 이것도 이상현상인가? 이것도 이상현상인가요? 근데? 저 사람이 내가 어떻게 캐리어로 머리 찍는다 진짜로 음 갑자기 막 이러다가 에에에에에에! 가도 캐리어로 머리 찍을 것 같애 어 여러분 흐흐흐흐흐흐흐흐흐 잠깐만! 잠깐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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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이거 빨리 가야돼! 빨리 가야돼 이거! 왜! 나와주세요! 으흐흐흐흐흐흐 이상현상이 있으면 앞으로 가랬잖아! 어 어! 어! 허헣헣헣헣헣헣헣헣 뭐야! 뭐야! 갑자기 여기있어 사람이! 어! 오 안녕하세요 어엉 어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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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그래 그래 이상현상이 있으면 앞으로 가랬잖아 어 맞아맞아 맞아 말거는거라고요? 어디 진짜네 어아아앜 아아 어 예 어르신 닝겐가 어 닝겐가 뭐라구요? 무한 경師 에 누가 봐도 그렇게 보입니다 에 그거는 제가 봐도 알겠어요 아 이게 저승행 열차인가보다 아 자는게 아니야 돌아가신거 아니야? 저승행 열차인거 같은데 이게 저승행 열차인데 남자애가 믿어버렸잖아 남자애가 꺼내주려는거 아닐까 우리를 오아 아 아까 열어놔가지고 어 자 이상이 없거든요 이상현상이 없다면 돌아가주십시오 이 딱봐도 이 사람들의 의도가 보이죠 돌아가는 길에 뭔가 생길 것이다 어 돌아가는 길에 뭔가 생긴다 라고 이제 보수 하얘 뭐야 바나나우유 바나나우유 그만 먹으라고 자 지나가세요 원래 이렇게 느리셨나 음 자 메뉴는 잠깐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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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뭔가 어 어 어 어 어 어 어 방금 눈이 없었어 아 뭔가 이상하더라 어쩐지 오는데 야 뭔가 삐그덕삐그덕거리면서 오는거야 그래서 왜 저러지 어 어 어 어 어 어 어 뭐야 오징어 게임이야? 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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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이 칠라스하트 개자식들아 아 아 하하 아 아 아 아 개돌리네 어 저것만 보고 있었는데 아 아 여기 또 있다 얘 있어 얘 있어 얘 여기 옆에 있잖아 옆에 있어요 지금 사간선 자식 뭐야 어디갔어 얘 사라졌네? 아 여기있다 저기로 숨었네 아씨 와 아이 얘가 이 자식들 일부러 앞으로 가라 했구만 야 진짜 아 뭐야 여긴 어떻게 앞으로 가 이게 그니까 뒤로가서 날먹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어 야 대놓고 이상한데 이걸 가야돼 미쳤나봐 휴 달려 음 음 아직 이런것도 무서운게 하나 없네 아 진짜 아 아무도 없네요 어 뭐야 어? 어? 이거 보여요 여러분들? 요거 요거 요거?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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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이거 뭐야 얘 뭐가 있어 뭔가 뭔가 있어?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꺼내 줘야되나? 안녕 오 뭔가 있었는데 아닌가 자 컴퓨터 자 컴퓨터 그니까 뭔 소리가 들렸었거든요 방금 그쵸? 나만 들린거 아니지? 무슨 소리가 들렸어? 어? 아 이거 그냥 여 그냥 이거 기차 소리인거 같은데? 그냥 척컹척컹하는 기차소리? 그쵸? 그냥 기차소린거 같애요 뒤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발 제발 여기까지 왔는데 그쵸 누님? 잘하고 있는거겠지? 스태프 아 왜이어어엄이 아 왜이 아 왜 아 아 이거 세번틀려면 괴물 나온다 했단말이야 오 오 뭐야 야 이거야 숨겨놔 와아아 와아아아 아 저러니까 못찾지 아니 에바잖아요 어? 달려 음! 나와주세요 미안 이야아 어우 여기 2차잖아 2차 오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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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하 호 casts 야!!! 오 쟤 왜 저래 네?! 뭐지 이거 대놓고 여기 지나가면 죽는다는 얘기 같은데 어.. 대놓고 지나가면 널 죽일거라는데 이거 어쩔수가 없어 이상현상이 있으면 앞으로 무조건 가야되거든요 예.. 하.. 그냥 뒤도 안보고 달려야겠다 하.. 자 부스터 걸어놓고 아 제발 한번만 살려주세요 제발 간닷! 흠흠 끄! 으아악! 오오오오 잡으러왔네 오오오 막판에 나 잡으러왔어 오오오오오 이거 만약에 궁금해서 뒤돌아봤으면 죽는거였네 잠깐만 여러분 이 눈이 평소에 비해서 좀 많이 행복하신거 같지 않아요? 아 아니구나 맞구나 어 자아 주식 떡상한 표정 그니까 원래 저정도까지 웃고 계셨나? 그치? 좀 약간 이상하지 않아요? 쓰읍 아 이분도 좀 많이 행복해 하신거 같은데? 뭐지? 아 기분 탓인가? 어어? 쓰읍 아 이상해! 아무리 봐도 이상해! 어 아 너무 다 해맞아 뭐라고요 초록색.. 초록색도 웃고 있다고요? 원га 아이 애매한데 원래 저렇게 행복했나? 아 맞았네 아 그래 어학 하하 하하 어쩐지 아 너무 행복이 하더라 어쩐지 realise 어쩐지 그래 너무 행복하다 했어 사람들이 잠깐만요 저기요! 저기요! 왜 안와 저사람 오! 또 고장났네 아까처럼 눈 파여있어요 오 오! 야! 아 내가 이런걸 놓쳤구나 아 뭐야 저에서 다리 왜 저래 어어어 어어 그냥 한번 봐본건데 구르트 할아버지 어 맞네 맞네 자 0입니다 0 0이에요 제발 이번 한번만 제발 앗 발견 흐흐흐흐흐흐흐흐 자 이거는 바로 직진하면 되겠죠 나이스~~ 따아 하하하하 됐어! 끝냈어! 뭐야! 아 이것도 그냥 가면 되는거 아니야? 자 오! 왔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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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뭐야 어디로 가야돼 여기야? 오 왔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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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! 오! 뭐야 멈춘거야? 다시 나가야되나? 다시 나가야되나? 이런 쉣 하 아 눈부셔 아아아아 아 그저 빛 아 어 아 여긴가 보다 아아아아아아 아아아아아아 아하하하하하 드디어 어 네? 엔딩 1이요? 이게 무슨 소리야 잠깐만요 아아아아 아 다시 2반 칸으로 아까 거기 어두운 길로 가야 진엔딩이라고요? 그걸 아까 얘기해줬어요 그걸 아까 얘기해줬으면 글로 안나갔잖아요 아니 물론 어두워서 글로 나갈 생각도 없었는데 사실 어 막 어두워지더라구 그래서 아 여기로 꼭 가야되나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아 글로 가는게 엔딩이었구나 여기서 여기로 가야된다는거 아냐 잠깐만 설마 여기서도 이상현상을 찾아서 가는 그런거 아니겠지? 자 가볼게요 와 너무 어두워 너무 어두워 그냥 냅다 뜁니다 하씨 좋은 방법이 떠올랐어 진엔딩을 보지 말자 예 열린 결말로 흐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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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흫 하하하하 소개팅당 등장 어때요? 만나보니까 어때? 어? 말 잘하죠? 괜찮죠? 내가 괜찮은 사람만 소개해주는 사람이라니까 진짜로 근데 어디보고 얘기하세요? 음 아아 음 음 아 위화감? 나는 그쪽이 더 무서운데요 뭐야 왜그래 갑자기 왜그래 어? 검정 파카를 입고 있는 남자애를 봤어요 둘 다 같은 말 아니야? 어 동생을 만났어요 음 네 동생이요 응 응 음 어 직접 찾아서 물어보죠 감사합니다 온도가 없었는데요 어 할아버지 한 분을 만났어요 어 응 어어 어어 하하하하 폭파시켜버릅시다 으음 루프 렛샤 아니메 이건 또 뭔 소리야 이건 또 뭔 소리야 어 어어 그냥 도망치고싶은거 그냥 도망치고싶은거 아니야? 그러면 이건 또 뭔 소리야 열차를 양쪽을 분리시키자는거야 지금 아 그린스로 또 가라고 지금? 아니요 제가 보통석으로 갈게요 하하하하 야 내 마음이 딱 여기있네 내 마음이 딱 여기있네 어 아니요 제가 보통석 갈래요 하하하하 네네 아이 필요없어요 예 누님이 그리로 가세요 아 아이 괜찮아요 네 제가 애들 좋아합니다 음 네 제가 애들 좋아해요 아 아 좋아좋아 쿨하신 누님이네 아 네네 그럼요 그럼요 예 아 네 아 가요? 아 가라고요? 아 네 자 제가 보통석으로 오하하하하하하하하 크흠흠흠 리얼 씹 하남자 네 제가 보통석으로 오게 됐습니다 어 오 아니 이럴 줄 알았어도 다시 돌아갈걸 이씨 아니요 난 바로 앞에인 줄 알았지 아 여기가 보통석이지 뭐야 사실상 가운데랑 똑같음 뭐야 어 어 아 누가 토했네 아 아 아 기차에서도 가끔 멀미하는 사람이 있어요 네 누가 토했네 아 참 저 오 오 오 뭐가 와 뭐가 와 뒤에서 뭐가 와 뭐가 온다 아 아 아 뒤에서 뭐가 와 와 와 으아 오 오 오호 야 야 야 야 야 헤이 헤이 알 미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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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헤헤 헤이 헤ぇ conflicting 에헤이에서도 끝! 출발시켜!! 저아ㅏㅏㅏㅏ! 하... 하... 뭐야! 아이 뒤돌아보면 죽기 생겼데 뭘 돌아봐요? 출발한다 야 나 내려주고 가! 이런 미칫! 아이 나는 ㅋㅋㅋㅋ 잠깐만 잠깐만 컳 전화야되나? 전화야되나? 아 도착하고 있는거라고요? YA at Eyes 어 뭐야 어 깜짝이야 아 этот 어, 안녕 어 아 야 누나가 되게 소두다 머리가 내가 안괜찮아 이 자식아 어딘줄 알고 아니 괜찮아 고마워 둘이 그렇게 보지 말아줄래? 네? 아아아아 신천지인가 누구야? 어 안녕 아아 저기서 내리면 죽는거구나 아아 뭐요? 입으시오 의사영반 오 오 저 아줌마 오 오 오 네 안녕하세요 입으시오 의사영반 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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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쵸 첫번째 엔딩은 그냥 내려서 죽은거네 그러면 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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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오 나 혼자 읍댈 순 없지 너도 와라 해가지고 이제 나 혼자 읍댈 순 없지 아 여기서 아뇨 제가 일로 갈게요 라고 이제 하는게 나는 그냥 그냥 쫄아가지고 아 거기는 어떻게 다시 가요 안될거요 라는 식으로 했는데 난 바로 저기인줄 알았어요 바로 여기 동생인줄 알고 헤헤 개이득이다 했는데 알고보니까 자 이제 이번엔 달려가면서 여러분들 뒤를 한번 돌아보도록 할게요 야 이 다음칸에서 나오나 아마 오 오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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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거 뭐야 아 그렇게 안빠르네 어 오오 오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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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오오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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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저게 뭐 어떻게 생긴거지 으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오오오 오오오오 오오오오 오오오 오오오오 오오오 오오오